예, 조금 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. 현진영동 진영동! 으하하하하하하하 어떤 데? 얘도 과학자죠. 과학자. 자, 문학도. 오케이. 와, 동근이도 나오네. 동근이가 또 내 추정자지, 또. I'm OK. 테마가 아무 말 되지 않지, 인가요? 음악을 저랑 놀라고 하네요. 오, 둘이 한다. 야, 이게 쇼비너머니야? 쇼비너머니가 어디야? 야, 나 처음 봐, 쇼비너머니. 야, 나는 내가 힙합을 해도 쇼비너머니 이런 거 안 보니까. 쇼비너머니가 누구야? 얘 누구야? 쟤는 누구야? 쟤가 메디클라운이야? EK는 누구야? 영비가 누구야? 올라온 거야? 저번 시즌 떨어지네. 쟤 심사위원이라며. 네, 심사위원인 거야. 근데 왜 저기 나와서. KBS가 얘 아니죠? 야, 몽정규2의 전제야? KBS의 전제야? 총 상금 얼마야, 얼마야? 위혁이네. 위혁. 아, 나도 형한테 좀 배워서 좀 저기 나갈걸. 그래. 신영이 형이 날개 부르셨어. 나는 내 발이고, 너 알아보는 것을까? 나는 내게 부르셨어. 싫어. 안녕하셨습니다. 오, 잘하네. 형이. 형이 되겠다. 오, 딱 그 많네 형이. 얘 근데 리듬 잘 탄다. 가사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. 아, 그래요? 어, 리듬하고 이런 거 다 잘 타. 오, 우와 진짜야. 사실 진영이 형이 저기 가서 좀 그래도. 아니 근데 난 래퍼가 아니잖아. 래퍼도 있고 프로듀서도 있잖아. 프로듀서도 있어요. 그래도 그 랩 쪽으로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. 근데 내년에 쇼운동은 심사연으로 불러주려면? 나가야지. 이건 기대지기 싫어. 옆에 있는 사람 끝 좀 봐. 저런 애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. 2008년생? 머리가 하얘지지. 한 번 더 해, 그러면. 귀여워. 노래를. 저것도 랩이야. 독특하잖아. 지만의 색깔이잖아. 논란이 많았죠. 야, 쟤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. 번복 진트. 왜 번복 진트야? 번복했어요. 바꿨어요. 뭘, 진술을? 어, 마약, 음주, 도박. 성폭행. 성폭행. 이렇게 정가 있는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. 군자라고 법안 냈대.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이야? 아니면 지금부터. 지금부터겠지. 근데 야, 전회해서 그러면 20년도 지난 나는 그러면. 적당히 사는 것도 미덕이에요. 아닌데. 상태가 될 수가 없어. 되면 나 다시 데모할 거야. 스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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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. 너랑 같이 하자. 그와. 너랑 같이 하자. 같이 한 사람 얘기해볼게요. 근데 뭐 걸린 게 없잖아. 나 하나 걸려갖고 오면 되지 그럼 한 5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뱅뱅 사물이 나왔는데 얘는 붙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들어도 붙을 것 같은 애 떨어질 것 같은 애 딱 느껴지잖아 일단은 떨어진 애들은 딱 보면 랩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고 넘어가는 말이 없어 아니 근데 왜 랩을 할 때 왜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 원래 이렇게 해야지 누가 잘한 거야? 열여덟 현영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영 그런데 준혜 이거 2시간짜리가 항상 많이 받았네 오늘 다 끝나는 거 아니야? 난 지금 다 똑같이 들려 힙합의 지조림 현진영 형님 첫 회 어떻게 오셨어요?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조만간 애들이 나 다 피할 것 같아 야 가면서 어떻게 봐? 운전 안 해?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